조각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고 곧 결심을 발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단일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이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이 좌익 이념으로 무장한 586 정치 세력을 일수하는 쓰레기 대청소의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압도적 승리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압도적 승리로 승리를 해야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구멍 뚫린 안보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범야권 단일화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플랫폼이 된 미스터 트로식의 치열한 토너멘트식 경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전 투구일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원장이 이분의 소신대로 법대로 감사를 하는데 여러 방해가 있었고 그것을 뚫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밝혀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정채용 문제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당이 앞장서서 괴롭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실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 경력이나 성격이나 가족관계나 모든 면에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정치로 몰아간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들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윤석열 또 한 분은 최재형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역사는 문재인의 가장 큰 공은 윤석열 최재형 발탁이라고 역설적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대통령 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통령 출마를 의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 가입한다는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아마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거기 밖에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훨씬 더 명백합니다 뭐냐 하면 그분의 성격상 또 공직에 있었고 감사원장이었다는 조건 때문에 자기 세력을 전혀 키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 할 사람도 아마 지금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최재형 지지세력이 상당히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일정을 자꾸 늦춰가지고 국민들을 좀 짜증스럽게 만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주면서 범야권 단일화에 대한 소신을 확실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야권 단일화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의해서 제창되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성공했고 이게 4.7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는 기운을 형성을 했고 이게 바로 정권 교체를 천하대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들었던 단일화의 기치 단일화의 횃불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 정치를 한다면 같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킹메이커 또는 PD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대통령 후보 감들을 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선을 할 것이냐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경선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냐 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인데 이 사람을 뒷받침해야 될 사람이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순이고 행정에도 경험이 있고 또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도 받아보았으니까 그야말로 경륜이 사인 사람입니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연설은 대단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있으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를 잘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문을 활짝 열어줬치고 출마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경선을 하되 그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안철수처럼 선거운동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최재형 씨가 대통령 후보로 뽑힌다면 만약 윤석열 씨가 낙선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게 역할을 주어야 합니다 선거대책 본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기 정권에서 국무총리 본부장관 자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쉐도우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쉐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식의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가능한 권력 분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헌법에 적힌 대로 강요들을 임명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한만 보장해 주어도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재형이라는 이분이 정치를 결심한 것은 순수한 애국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분이 사사로이 탐욕으로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 사명감과 애국심 사명감과 애국심의 결단이라고 본다면 딸코 딸은 기성정치인들이 최재형 순수한 분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재형 씨를 성공시키는데 다 같이 손을 잡아서 이 절호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죠 내년 3월 9일을 대한민국 재생의 날로 삼는 데 있어서 최재형 같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능력 면에서 그리고 실적 면에서 전혀 약점이 없는 약점이 없는 분이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무슨 모자라는 사람이 지금 정권처럼 모자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재형 원장처럼 너무나 착하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 같고 그리고 그 가계가 반공 애국 실천의 명문가족이고 이런 분이 오죽하면 정치를 결심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역을 자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선거원부터 최재형 원장은 지금까지 받았던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분이 진흙탕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결단 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한 생존투쟁 차원의 몸부림이라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최재형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법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만 바로 세우면 인류국가로 가고 인류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유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명 파괴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괴된 문명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은 법치 재건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같은 분이 제목으로 역사에 의해서 불려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재형 원장을 정치판으로 불러낸 것은 국민이고 역사이고 그러니까 국민이 최재형, 국민하면 국민의힘당도 포함해서 최재형 원장의 성공, 성공을 책임질 또 다른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